이 막구독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천명이 되고 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킬링 컨텐츠가 아닌 이상은 막구독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회수가 5만 6초이 넘었고요. 시청시간은 3200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출수로 올려진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독자 100명, 500명, 천명 버프는 없습니다. 절대로 컨텐츠 하나에만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탁TV를 운영해가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는 천명이 되기까지 시험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명부터가 시작이에요. 탁TV 채널의 첫 한간 수익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TV 예구수택입니다. 유튜버 기록기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초에 유튜브 자막 번역기 영상을 올린 이후에 5개월 만에 기록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이랑 한국 여행도 다녀왔고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1등석 비행기도 타봤고요. 또 탁TV가 구독자 1000명을 넘었고 시청시간도 4000시간이 넘어서 바로 광고 승인도 났습니다. 탁TV가 구독자 1000명이 되기까지 딱 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초보 유튜버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기까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500명, 1000명 버프도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유튜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빨리 1000명을 달성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컨텐츠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빠른 속도로 성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한두 달 안에 1000명을 달성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바로 기록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방법은 끈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방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구독자 버프는 과연 있는가? 빠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2019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100명, 500명, 그리고 1000명 버프가 있다는 영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4주차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저도 조금이나마 100명 버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냉정하게 그 당시의 그래프를 보면 100명 버프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0명 때는 아예 축하 메일을 받지 못했고요. 1000명 때는 축하 메일을 받았지만 버프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1등석 영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려보았지만 음... 구독자 1000명 버프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처음 두 달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제가 7월 25일에 100명 축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날에 비해 노출수가 300, 400 정도 올라간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8월 17일에 노출수가 확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 올린 텍사스 바베키 영상이 기존 영상들보다 노출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500명에 든 것은 11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루 노출수가 5천에서 6천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4일에 500명이 되었지만 축하 메일은 오지 않았고 11월 16일까지 노출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에 노출수가 1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날 달라스 한인타운 축제에 참여한 아이돌 가수 직캠 영상 4개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4개를 올렸습니다. 미온펀치랑 그리고 스누펄. 당연히 그날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아이돌 가수의 팬들은 찾아보겠죠. 이 노출수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0명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2월 29일에 구독자 1,000명이 되었고요. 축하 메일을 12월 3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12월 31일에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버프는 없었고요. 제가 기존에 올린 특정 컨텐츠만 잠깐 주목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1월 3일에 잠깐 버프를 받아서 또 내려갔다가 또 1월 중순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 결국 노출수로 올려주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컨텐츠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컨텐츠만이 노출수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구독자 100명, 500명, 1,000명 버프는 없습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막구독은 필요한가? 빠밤! 초보 유튜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구독자 수 늘리기입니다. 사실 막구독은 이런 고민을 하는 초보 유튜버들에게 가장 빨리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11월 14일에 구독자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5일 만에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얼른 1,000명이 되고 싶은 욕심에 그래서 구독자 600명 때부터 막구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600명 전까지 제가 구독한 채널 숫자가 200개가 총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구독을 시작해서 1,000명이 되고 나니까 제가 구독한 채널 수가 4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400명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막구독한 채널 수가 2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명 구독자는 순수하게 제 채널에 유입된 그런 구독자들입니다. 이 막구독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왜 양날의 검인지 말로만 듣다가 1,000명이 되고 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막구독을 통해서 구독자 1,000명은 쉽게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제가 막구독을 하지 않으니까 이 구독자가 늘지가 않아요. 제가 막구독을 하기 전까지는 구독자가 하루에 적어도 2, 3명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막구독을 해서 1,000명이 되고 나니까 저절로 유입되는 숫자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 한 달 반 동안 막구독을 통해서 억지로 억지로 이 구독자를 늘리고 나니까 기존에 제 채널에 적용된 그 알고리즘이 많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1,000명이 된 후에 막구독을 하지 않고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하루에 2, 3명씩 꾸준하게 구독자가 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나면 이 구독자 숫자가 요동을 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1,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다시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구독자 숫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1,050명쯤 된 후에야 이 구독자 숫자가 변하지 않고 하루에 꾸준히 2, 3명씩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분의 말씀을 빌리면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구글이 가짜 구독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부계정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부계정으로 구독 버튼 누른 것들은 싹 다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것도 물론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1,000명이 되신 분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유추해낸 뇌피셜입니다. 결론은 본인의 컨텐츠가 필링 컨텐츠가 아닌 이상은 막구독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하는 막구독보다는 막구독할 분의 채널을 살펴보고 그 분의 영상이 나랑 잘 맞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영상이라면 막구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영상을 서로 봐줘야 소통이 되는 거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서로 소통되지 않는 막구독은 결국 나중에 도구로 돌아오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컨텐츠는 꼭 하나에만 하는가 탁TV는 여러가지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먹방 영상, 여행 영상, 노래 영상, 일상 영상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들을 모두 찍어서 제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는 대부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채널의 색깔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제 채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할 수 있는 미국 이민 생활이지만 이 이민 생활을 재미있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영상에 담는 것이 제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처음에는 요리도 해봤고요. 그리고 예전 여행 영상들도 올려봤고요. 노래 커버도 해봤고, 자동차 리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올리고 그리고 여기 식당들도 다녀오고요. 또 추신수가 속해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경기에 다녀온 이야기들도 올려봤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라이브 노래를 부르는 실방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워크맨도 아니고 워싹맨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찍든 어떤 영상을 올리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방문하는 시청자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시청자도 많이 본다면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명이 될 때까지 많은 것을 해보세요. 내가 즐겁게 계획하고 촬영하고 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나요? 그렇게 올렸던 영상 중에 떡상을 맞을지? 저는 자동차 리뷰 영상들이 큰 떡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우디 Q8 영상은 9월 26일에 게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조회수가 5만6천이 넘었고요. 시청시간은 이 영상 하나로 거의 3200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고 이 아는 분의 소개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이 자동차 리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탁TV가 자동차 전문 채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 자동차 리뷰 영상을 한두 달에 하나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먹방을 할 거고요. 또 여행도 계속 다닐 거고요. 그리고 달라스 이민 생활도 계속 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리뷰는 그 중에 하나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탁TV를 운영해가는 방법입니다. 저의 채널 운영 방법이 절대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절대로 옳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컨텐츠 하나에만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명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하는 몰래카메라나 유행에 반짝이는 컨텐츠보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런 컨텐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이슈들을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 순간뿐입니다. 먹방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행 영상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행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결론은요. 유튜브는 천명이 되기까지 시험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명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채널이 천명이 될 때까지 영상을 계속 쌓아 올리세요. 그리고 천명이 되고 나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 그리고 가장 노출수가 많았던 영상이 어떤 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명이 되고 광고가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이 본방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천명 구독자가 될 때까지 제가 느끼고 배워왔던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의 성장 포인트 중 하나는 존버입니다. 존버, 버티기 하지만 존버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명이 될 때까지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명이 되고 광고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한두 가지만 정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탁TV 채널의 첫 한 달 수익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영상 그 영상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노래 커버를 하게 되면 이 저작권자와 수익을 나눈다고 하는데 과연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모두 행복한 유튜브 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탁TV의 우수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